말씀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래서 강가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렸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창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잘 상상이 안되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큰 강 같아요 그림 이거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창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뭐 나무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말씀 기억 안 나면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의 떨기나무 그림을 보겠는데요 이거하고는 반대되는 그림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그래서 뭐 이게 사막인지 하여튼간에 말라서 다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저기 나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좀 비어진 저기 나무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죽게 생겼죠 죽었는지 죽고 있던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저 오늘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나무 하나는 물가에 숲을 이루었고 하나는 메마른 땅에 광야에 혹은 사막에 그래서 이제 말라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할래? 라고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를 택하겠죠 아멘 또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 근데 저거는 뭐를 의미할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저기 광야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피부색이 뭐냐 저게 백이냐 흙이냐 이런 거 보거든요 그리고 좀 키가 크냐 안 크냐 주로 외모로 봐요 근데 사실은 좀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국적이 어디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가 또 이 사람의 어떤 교육 정도는 얼마나 되는가 이 사람의 능력치는 어떤 특이한 능력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제 보게 되죠 속에 있는 내용을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 겉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에 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봐요 근데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알맹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있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물가에 심은 나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아주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를 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보면 이제 알게 돼요 생일이다 그러면은 먹자 생일 잔치 하잖아 잔치하는데 3천만 원 썼다 호텔 가가지고 백합 잔치하느라고 근데 교회 안 와 내가 하나님께 내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그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인 게 뭔가를 잘 알게 되죠 그건 나타나게 되죠 주일날 어디가 있느냐 주일날 주일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뭘 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게 그 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거 주일날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잘 부르잖아요 만복의 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그건 예배 시작되잖아요 복의 군원 강림하사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의 영혼 영적인 것이 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일날 먹자 퍼먹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님 생일을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이나 주기도문의 기도문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의 처음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알고 믿는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고백에 딱 나오면 영적인 게 딱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이 되면 8월 추석이 되면 정을 보름이 되면 달보고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추석해 주신 하나님께 추석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게 영적으로 딱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농사 짓고 추석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절이 되는가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먹는 게 되고 또 생일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먹는 그런 게 되기도 하고 주혈되면 그냥 자는 거야 이불 속에 자는 거야 아니면 열심히 놀러 가는 거야 가서는 막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영적으로 볼 때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무의 갈림길은 뭐냐고 할 때 뭘 보고 영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은 사람의 혈액이나 힘을 의지하고 달라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하면 물가 그 다음에 하나님 없어요 라고 하면 사막의 떨기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 물가에 뿌리가 깊어가지고 잎이 청청하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어 라고 멸시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은 돌기나무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사람 반대편에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단과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두고 니들이 에덴에 있는 낙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라 근데 이 선악과는 손대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안 먹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 선악과 먹고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더라도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단과 하와의 타락도 결국에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떨기나무로 될 때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거 그런 부분에 인해가지고 인간의 타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농사를 하고 아벨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의 때가 되니까 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양의 탈도 깎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인은 농사에서 소출이 있었는데 제사를 기분 나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은 아벨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멸시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자손들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부 색깔이 어떻고 당신이 국적이 어떻고 또 당신이 얼마나 배웠고 또 어떤 걸 입고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벨의 자손들하고 하나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편에 돌아서서 대저가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보면 항상 빛과 어둠처럼 부딪히게 돼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하고 사막에 떨기나무하고 전쟁을 막 한다고 그래서 서로 간에 그걸 막 드러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1계명에다가 모든 걸 걸고 살아 1계명에다가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뭐냐면 기어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앉잖아 그거 앉잖아 그거 떨기나무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도 보면 형편없이 우상을 막 섬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종류들이 전부 다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 떨기나무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엘리아 시대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세베리라고 한 여자가 시집와가지고 도론가 시돈에서 시집왔는데 바흘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바흘 우상을 퍼뜨리는데 아주 그냥 열렬하게 전도사예요 그래서 막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멸산에 올라가서 엘리아가 우리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받는 걸 해보자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아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지 그런데 바흘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고함을 지르고 오전 내내 난리를 했는데 하나도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중에는 엘리아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하나도 없다 했는데 다 찾아보니까 한 7천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뭐냐면 바흘을 섬기는 대로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그 시대를 고발하는 거예요 엘리아의 하나님, 갈멸산의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일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 했는데 떡하니 바흘을 가져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상의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혹은 헬라, 혹은 로마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우상들을 들고 와요 그래서 너부갓네살왕도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극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 평제에다가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전부 다 와서 절아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바벨론 제국을 세웠다 그러니까 니들이 내 백성이 되려면 다 절아라 만약에 여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웃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웃불에서 던지는 그런 사건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물가에 심은 나무하고 이 떨기나무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 떨기나무가 세력이 더 세 그래가지고 막 천지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도 보면 굉장히 그림이 선명하죠 다윗은 목동이라 그래서 물멧돌을 가져와서 싸웠고 골리아스는 싸움, 직업 전사야, 직업군이냐 그래가지고는 항상 거인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렇게 대표해가지고 싸우면 이기는 그런 전사죠 근데 망군의 여와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이 골리아스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쓰는 사람은 다윗 그런데 골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골리아스이 쓰러졌고 다윗이겠다 근데 그것도 보면 물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런데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골리아주의 욕한 사람, 골리아 종류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의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아스의 싸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오게 되는데요 그 홍수 심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 심판이 있으니까 방주를 준비해서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겨우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는가 하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막 이런 데 굉장히 열심히고 즐거웠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를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막 번창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홍수 심판이 막 임하게 될 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녔는가 하면 창세기 6장 사제를 보면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이 내피림은 굉장히 큰 거인족입니다 큰 사람들인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라 그들은 용사라 그래서 그 내피림 이렇게 큰 용사들 큰 사람들 근데 사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을 결혼해가지고는 자식을 낳고 그들은 용사라 그러니까 이 혈통이 내피림, 거인족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굉장히 용사라 아주 이렇게 크고 단단하고 싸움자라고 전쟁자라고 고대의 명상이 있는 사람이었다라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여자라고 해가지고는 결혼해가지고는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떨기나무 종료들이 너무나 많이 번창하게 되는 노화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아엎어서 홍수심판으로 깨끗하게 세상을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심판 후에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신할평지에 도달해요 신할평지에 도달해가지고는 거기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죠 도시를 건설했던 얘기는 굉장히 살만큼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밀집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축기술 이런 게 획기적으로 발달해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 같은 거는 고층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벽돌 쪼개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타르 역장을 가지고 이제 접착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무게를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할평지에 세운 도시가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허무시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낼라 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는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자랑을 하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걸 여지없이 허물어가지고 다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차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차이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정하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현륙적으로 살아가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화시대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 근데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배하는 사람들 또 신할평지가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더 올라가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는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들 이것이 전부다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일교명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 우리의 생명 있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보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는 순교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살다 보니까 그냥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배교자들 있죠 배교자들 그러니까 뭐 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고 팔아가지고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가룬유다 같은 종류 예수님 막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버리고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극단적으로 순교자와 배교자 순교자도 이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배교 역사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만 같은 사람들 막 다 죽인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뭐 너부간데살도 보면 그 두라평제다 금신상 세워가지고 그러고 그런 게 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는 거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간 이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할 때 우리의 근원 근본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근본 자체가 우리가 농산물이나 이런 걸 보면 공산물도 마찬가지인데 다 표시가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이게 제주도에서 나온 귤입니다 그래그래 써놓은 거고 이거는 페루 수입산 포도입니다 이런 것도 써있고 다 써있거든요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게 그리고 물건도 마찬가지죠 물건도 공장에서 우리 규격에 맞게 KS에 맞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혹은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의약품 식약청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약은 먹어도 되고 이런 식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을 딱 정해가지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게 다 출처를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볼 때 그러면 이 세상이 뭔가에 대한 것부터 이게 원산지가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볼 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이드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세상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도 작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인 면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걸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반응이겠죠 주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떨어져 나가서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그런 겁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없이 뚝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딨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생명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라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첫 번째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이렇게 향상시키려고 하는 생명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셔야 돼 왜 저거가 사막이 되고 이렇게 되느냐 이게 강수량이 적으면 이게 안 돌아가면 사막화 되는 겁니다 사막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비옥한 땅이 되는데 비가 올라가면 비구름이 모여야 되잖아요 비구름이 그래서 옛날에 없던 데도 사막이 되고 또 만약에 어떤 환경이 변화되면 또 이렇게 생태계가 달라져가지고 또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움직이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거기에 이체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활동이 적고 뭐 이렇게 좀 저장해놨다가 견뎌내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럼 여름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 돼서 추수하잖아 그러니까는 씨 뿌릴 때 씨를 뿌리고 거둘 때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런 생명작용을 두신 거지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태어나잖아요 애가 안 나오면 인간은 그냥 멸종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는 거예요 삶의 순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또 성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생을 다 정리하고 한 시대는 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돼서 적어도 인구가 1대 1은 넘어가야지 이게 보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나라 정도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는 출산이 많고 기성세대가 많아서 이렇게 노인 세대보다도 경제활동하는 세대가 많아야지 나라가 이렇게 좀 활력이 있고 튼튼한 겁니다 노인 넷인데 손자, 손녀 통틀어 가지고 하나야 그러면 한 놈이 넷을 다 먹여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번창을 하려면 물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햇볕도 나와야 되고 또 벌도 다니면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게 수정도 돼가지고 과일도 열매를 맺고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 거고 이 땅의 과일과 곡식과 또 삶의 모든 것들도 다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 따라 제비들도 강남 갔다가 오는 거예요 또 겨울 되면 저 북쪽에 있는 독수리나 청동오리들이 또 따뜻한 데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활동과 생명작용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를 누가 다 배우에서 조정하고 관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명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틀어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리적으로 하나님을 늘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봄이 됐어요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러고는 가을이 됐습니다 추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씨뿌릴 때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 다음에 가을 추수하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물가에 갖다 놨다 해가지고 만약에 한강도 물이 막아져가지고요 이게 물길이 달라지게 되면은 물 안 가는 데는 다 나중에 농사 못 짓고 이 사막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생명이 유지되고 꽃이 피고 이렇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결과가 뭔가 하면 결실이에요 결실, 근데 열심히 이렇게 잎이 무성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결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쭉쩡이잖아요 혹은 독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농사를 질라 그러면 소출이 많아야 돼요 막 백배 이렇게 나오면은 그 농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풍족하게 모든 가족이 되니까 꽃을 피게 되면 이 꽃이 아름답고 향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뭐 생긴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향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꿀도 안 나고 막 그러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유익한 나무라든지 유익한 과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원해요 복 있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잘되고 탐스러운 것을 원해 그러려면은 결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셔야지 거기에 이제 열매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복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뼛 속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뼛 속에까지 내가 육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건강해야 되죠 육체적으로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마음도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항상 생기있는 그런 가져야 되잖아 그리고 또 우리는 뭔가를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있죠 문화 그래서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옷도 어떻게 입고 또 명절이 되면 어떻게 모여서 놀기도 하고 이런 문화 같은 게 생겨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뼛 속까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삼겨나가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우리 영혼의 살아있는 생명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하잖아요 영혼이 잘 되고 그래서 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물가의 심은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뭐냐면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를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우상승배 갖다 걸어놓고 결국에는 바벨탑 쌓아가지고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들이 큰 소리 한번 쳐보고 노화시대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얼마나 축제가 많았습니까? 파티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나중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가지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한 주간의 삶이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될 때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또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고 주수의 때를 주시면 또 신년이 돼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살게 되면 또 하나님께 나와서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람이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죽었구나 장례를 지낼 때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삶보다 뭐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먹고 마시고 입자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면 우상이 나오게 되고 우상승별로 찌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처럼 잎이 무성한 것 같은데 나중간 잎이 다 떨어졌고 결실이 있는 것한테 가보면 먹을 수 없는 독초나 이런 게 돼버렸고 나중 가서 보면 이게 완전히 사막화가 돼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함이 첫 번째다 여와를 경애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라고 하는 철저하게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삶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줄을 서서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선택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나중 가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는가? 아멘 하나님 날 도우시는가? 아멘 네가 왜 사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 앞에서만 예라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하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가다가 보면 샛길들이 많잖아요 샛길들이 샛길들이 많은데 길이 열 가진 같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사나 주거나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주거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스러운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핍절하고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이게 말세에 사막의 떨기나무요 전쟁이나 하고 하늘로 높이 올라갔는데 높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막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명의 발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거룩한 문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면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밑바닥에 떨기나무 이 건조하고 사막에 심어진 그 나무는 처음에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있으면 다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것이 말세의 참혹함이고 이 말세의 고통들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곳에 우리 저기 4월달인가 교회 마당에다가 이거 나무 좀 신고 했잖아요 들어오는 로비 앞에다가 마당에 그리고 거기 주먹을 뭐합까 하다가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주먹 세 그루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중에 보면 하나가 별로 상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남전도에서 와서 다시 땅을 파고 뭐였냐면 왜 이게 좀 상태가 안 좋았더니 이렇게 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고 했더니 흙을 다지는 데 덜 다졌는가 봐 그날 막 하루 만에 그거 막 와서 딱 옮겨 신고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빈 공간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다시 흙 좀 채워놓고 이제 물 주고 막 그렇게 해놨거든요 살면 그래서 산 거야 똑같은 나무를 갖다 심어놔도 죽는데 만약에 물이 안 들어가거나 혹은 흙이 없으면 거기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햇볕도 받고 그 다음에 물도 빨아들이고 이런 생명작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밑에가 이렇게 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얘가 병들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겉으로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니까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돈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벌어요 살도 빼려고 막 노력하라고 지금까지는 못 먹어서 죽을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가 말라 비틀어져 가서 이게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는데 뭐냐 알고 봤더니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적으로 밑에 뿌리가 다 썩어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문명이 잘 된 세상 가운데서라도 그런 생명과 행복이 없는 흑암한 땅이 말세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똑같은 우리 땅에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사상적으로 볼 때 우리랑 체제가 달라요 헌법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하면 저기는 인민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가지고 그러니까 토양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나중 가서 보면 결과치들이 너무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적인 차이, 자유에 대한 차이, 인권에 대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표현되지 마저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하자만 하거나 성경만 갖다 손으로 만지더라도 혹은 기도하는 거 있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정부, 북한의 정권을 위협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경 가지면 강제수용사에 갈 정도로 영적으로 안 좋잖아요 영적인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밤에 보면 안 되죠 이렇게 밤에 보면 남한에는 전기불이 켜져 있으니까 번쩍번쩍한데 북한에는 전기사정이 안 좋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영적인 것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탈북하는 사람들이 못 먹고 살아서 나왔는데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한에도 다시 오게 되고 전 세계로 막 가고 그래요 그런데 또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착을 잘 못하니까 또 최근에는 보면 강호도에서 다시 재월복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같다 저기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안착을 하려고 하면 삶의 뿌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의 진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었다고 내가 얼마를 많이 배운다 내가 어떠한 집에서 내 차를 가지고 아침에도 오면서 교회는 20분 걸리더라고 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많은 차가 BMW 그 다음에 아우디 이런 거 여기가 외국인가? 우리나라 독일 같아 우리 사람들 독일 차를 너무 좋아하는가 봐 천지가 외국 차들이야 그 정도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사는가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미래의 희망과 생명의 상징은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고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난리 난리 막 이러기면 우리 장노님이랑 식사하다가 들었는데 막 신의 직장이라고 그런다는데 그 신의 직장에서도 직원이 직원이 한강에 가서 죽었나? 하여튼 자살해 죽었죠 그때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한강에서 또 죽었는데 거긴 또 LG더라 보니까 난리야 직장 취직 못해가지고 내가 언제 여의도 가나 젊은 사람들이 그러고 한숨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직장 생활 10년 20년 하다가 내가 왜 사나 해가지고 한강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뉴스에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보면 한참 살아가야 되는 그런 40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우리는 말할 때 그러죠 회사에서 너무 많이 시킨다는데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요 근데 가정 가서 보면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야 영적인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찾아서 내가 살아나갈까 올 가정의 달 지나면서 해외 입양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고요 또 가정의 미아 있죠 길 일어나서 부모하고 헤어져서 고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거 대표가 돼가지고 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갑자기 없어졌대요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세계를 이렇게 섭렵해서 보니까 그냥 생이별 해가지고 멀쩡한데 애가 없어져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멀쩡한 애가 없어졌으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 가서 이십매매를 당했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부모들이 제정신 못 살죠 제정신 못 살죠 갑자기 없어졌잖아 애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많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표로 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견뎌내는 게 자기는 그래서 견뎌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하게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말하는 뭐냐면 설령 죽어도 좋은 데 갔겠지라고 표현했는데 기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겠지 이제 그런 마음 가지니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힘이 되고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우리 삶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가? 천국은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편이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사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멀쩡한 40대 때 가장들 그 다음에 나이 좀 들어가지고도 가정이 막 깨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건이 나기도 하고 이 세상이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잖아요 길거리라면 다 외국 승용차들 외제 승용차들이 막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잘 사는 세상에 복 있는 삶의 근본은 물가의 심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출발이 돼야 되고 이 출발이 되지 않으면 끝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나가게 되면 내 정신을 좀 차릴 수가 있어요 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교회가 변화 많고 환란 많은 세상에서도 견뎌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떨기나무하고 물가의 심은 나무하고 잘 비교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힘쓰고 힘쓰고 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물가의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번창하며 복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